오라동 감춘들 노래하자면은 송하수다! 안녕하십니까! 난 이 오라동이 이 출기 역사 깊은 마을이지 오늘 처음 알았어요 몰랐나? 장관으로 1번은 물방아 도는 내력 김치택 아버님 부탁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야 근래 들어 최고 근래가 아니라 제가 마을에 다니던 노래 잘한 지가 벌써 20년 단에 가는데 이분은 프로입니다 프로 프로 음정박자 정확하게 거기다 더 중요한 건 입모양 변신한다 싫다 솔직히 노래로 집에 냉장고 타고 집에 가봐서 옛날에는 어릴 때 제주도에 동네에 노래사랑 노래사랑은 다나가구나 그렇죠 그게 뭐뭐 편하수도다 그때는 큰 상품이 아니라 이만큼 상품 주문은 소쿠리 소쿠리 박수 박수 잠깐만 삽 돈은 안 되고 옛날에는 그런 거 좋지 1등 아닌 거 아니었고 장려상이나 옛날에 1등 오면 삽 주고 계획이 있다는 거에요 소쿠리라는 거 이 사람처럼 많이 다녔어 소쿠리를 1등 1등 소쿠리가 그래 2등 하면 누수가 누수가 이만해 누수가 안 하죠 누수가 국수도 아니고 그냥 수가 아니고 누수가 2등 해봐야 새로운 소쿠리는 이만 열거니가 1등 했다 그래도 방송 나오실 때 가족들한테 한마디 해 보십소 한해도 다가가는데 어찌거나 우리 가족들 원래 건강하고 항상 웃으면서 한내를 보냈으면 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가족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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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큰일 났죠 오늘 이효른도 보통 실력은 아뇨 결국 보통은 이 앞돌에 못나가지고 긴장돼가지고 근데 우리 할머니 시작하자마자 이 앞에 근데 마이크 잡는 것도 틀려고 방송 처음과 막 열어보네요 방송 열어보 했을까? 뭐뭐 했을까? 어디 그냥 노래자랑 나오라고 하면 막 가길래 막 가길래 개추볼 대회 할 때도 강해 개추볼? 그때 사회 보잖아 수가 개추볼 기억해 저기 그때 사회 안 봤어 수가 다시 니 걸 다 기억하십니까? 아이고 기억해야 돼 그게 상줍대가 안줍대가? 아 3등 했수다기 아 3등? 그게 뭐 받아 나가 좀 수과해 3만원 상품볼 3등 잘했수다기 잘했수다기 아까 송코리보다 낫수다기 송코리 송코리 송코리하고 누수가 받은 사람 되시니 맞아 맞아 현금으로 3만원이면 그게 1등이지 뭐 걔 걔는 원래 친정은 여기과? 여기 아 여기가 친정 친정도 기고 시댁도 시댁도 기고 어린때부터 나서 자라서 시집가서 이제 70평생 이날이 지금 옛날에 이 동네에 걔면 아무것도 얻어놨고 지금은 뭐 빌라야 아파트야 무시거 방수 우리 MC 방송도 이리 했잖아 이게 여기 한국전력 무시거 또 있고 막 옛날에 얻어놨고 키디 갔다 올 거야 소낭 앞까지 여기는 옛날엔 조용헌 60세대의 마을이거든 그런데 그냥 갑자기 어느 날 그냥 일로도 쾅쾅쾅 절로도 쾅쾅쾅쾅 짓만 짓을 애들 그냥 막 구하는 막 차 비져나 보살 큰 게 아 그게 안 좋을 거야 이제 아니야 안 좋은 건 아니고 걔메 땅값도 올랐지만 땅값도 올랐지만은 버스길도 막 기고 걔 막 구진 게 너무 많이 생겨 그러나 상당 부분에 좋은 게 이 시민 또 싫은 게 또 쉽게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만 다 있으면 다 그리 가지고 살 재는 줄이야 길이 좁아인 게 길이 반대로 얘기하면 얼마나 살기가 좋은 동네나 이치둘 집둘 지성이야 너무 좋아 깜짝 놀래요 집돌이 집돌이 아이고 자 우리 좋은 노래 불러주셨으면 다시 한 번 어머니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박수! 고맙습니다. 아버님 연세가 어떤 냄새가? 78. 건강하십니다. 운동 따로 하십니까? 네, 건강해요. 어떤 운동? 지금까지 병원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 병원을 한 번 하고? 건강하게 하루에 노래를 한 100여 곡은 부르고 있을 거야. 하루에? 하루에 100여 곡을? 난 노래 없이는 못 살아. 박수, 박수. 난 태어나서부터 노래를. 우리 젊은이들이 본바다에 다른 운동비로 하루에 노래를 100곡을. 그럼 그냥 반주 없이 그냥 흥얼흥얼. 이별의 부산정거장을 발맞춤으로 부르는 거 있다라는 게 많아. 이별의 부산정거장은 고등학교 다닐 때. 아, 학교 다닐 때? 네. 발맞춤으로. 발맞춤으로. 그때는 뭐. 발맞춤이 못 가게나. 교통편도 없고 하니까. 3천단 올라갔다. 관음사까지 가려고 하면 맨날. 학교가 관음사에 있어서 가? 아니, 아니. 일요일 날키고 있는데. 친구들하고 가당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가기 전에 떠나기 전에 내가 해결한 내 나라. 아, 여기 관음사 가라. 저 달라 우는 새끼. 그냥 죽어가는 년이. 잘 되나 보자. 짠짠짠짠짠. 자, 우라동. 우라동 왔죠, 우라동. 경호장, 우민. 관음사까지 가라. 관음사에서 우라동 내려와. 우리 삼촌이 건강해 보이는 조수다, 보기 조수다. 어쨌든 앞으로도 좋아하는 노래 자주 부르시고. 자주 부르시고. 다 건강하게. 웃으시면서. 늘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주세요. 아이고. 엄마 큰일 날 뻔했잖아. 아버지 말씀 중에 제일 기억이 남는 게 그 말이 그 말이고. 맨날 보는 친구는 동네에서도 보고, 학교 강 보고, 걸음 오면 보고, 가방 보고. 내가 야이 만나면 그 말이야, 그 말이야. 맨날 그 말이야, 그 말이야. 그 말이야, 그 말이야. 세상 모든 것이 이뻐. 변한다 해도. 나에게 진짜 당신 뿐이야. 하늘이 내려준. 고소한 사람. 견제는 건 소중한 사람. 당신이니까. 하나 만나고. 같이 있어. 행복해요. 고마워. 사랑해요. 나에게는 나에게는 뭐라던 분이야 이야... 혼마 댁을 보내줬는데 혼마... 금치나 개전하게 원해 막 빌받으나 확 들어가면 혼마 박자 빨리 왜냐하면 이 노래 허당 보면 특히나 이분은 그냥 흐뭇될 걸고 당신뿐이야 하나, 둘, 셋, 넷 당신뿐이야 이걸로 훅 놓쳐보거라 요번에 저 그전 거 보니까 뭐 70대는 7번 봐주고 80대는 8번 봐줬는데 저 50대거든요 5번 봐줘서 한 번도 하면 안 될까요? 그거 봐주는 건 70대부터 50대 근데 이분은 지금 심판만 4년 차례입니다 선수는 아니고 심판만? 저기 게이트볼 행사했을 때 아까 그 어르신 나와서 게이트볼 했다고 그러던데 여기도 70분 있는데 게이트볼 할 때 그니까 진행도 같이 도와드리고 심판도 보고 그렇습니다 봉사 봉사 심판으로만 선수가 아니고 난 알아서 선수도 할 때 있는데 심판을 할 때는 선수로 못 뛰죠 노래할 때 고만이 허질 안에는 그냥 앞돌에만 심판을 할 때 심판을 할 때 심판을 할 때 1번 게이트볼 포괄 잘하시네 2번 게이트볼 포괄 이거 심판 맞아 맞아 그럼 우리에게도 이거 습관돼서 전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관이 있어서 연관이 있어서 어쨌든 앞으로도 우리 저 마을을 위해서 어른들을 위해서 좋은 일 봉사활동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를 그냥 기념으로 가져갔어요 하나의 100만 원 가는 세월 마을 수준 없지 않으냐 청춘아 내 청춘아 나 아느냐 참 아슬아슬하다 삼촌 아니 우리가 아는 청춘을 돌려나온 거 아닙니다 이 노래가 이 형이 많이 바꿔줬어 바꿔줬어 옛날에는 형 불러줘 세대가 어른들 꼭 해지 마 세대 따라 모든 게 변해야 되는 겁니다 변해요 우리 어른이 아는 청춘을 돌려나온 이거고 우리가 아는 건 그거란 말이오 삼촌 이 형이 말아 직후가 뭐 좀 바라는 것도 합시다 누게는 아직 아들이인지 알아 직후가 가봐 딱! 아니 나도 아는 거 같아요 아는 삼촌이는 이걸 때리지 못하는 일에서 손만 팍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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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같은 말을 그렇게 합니까? 맞아. 노래 잘 부르니까 딩동댕인 거지, 이 말이오. 설령 못했을 맘지라도 말한다는 얘기를 했지. 그렇지. 나세도 울먹게. 울라먹친 거 이거. 한 번 안 된다, 한 번 안 된다. 나 와이 루 쓴 사람 아니오. 난 노래 잘 넣으니까 딩동댕이 얘기했어. 와이 루, 와이 루. 어떡하나 고맙습니다. 저는 나한테는 처음 마이크를 잡아왔기 때문에 못 해마서 분명히. 괜찮습니다. 못 해마서. 여덟 넘어신니 죽다, 건강하게 왕. 노래만 해도. 어떤 여덟은 분 알았지, 국왕? 써주시면 여덟은 혼세. 저는 지금도 나 나름대로는 운동하느라고 열심히 힘쓰다. 정중호당 여덟 넘어신니도. 뭐. 뭘 축구하러. 아, 축구하래. 아침이. 아니, 아니. 장수축구. 장수축구라고. 아, 조기축구만. 장수축구. 장수축구 회원. 아, 회원. 회원이 장수. 그럼 일주일에 몇 번 시합합니까? 두 번. 두 번. 볼 차. 네. 그러면 다 하루. 그러면 70대 이상. 그러면 혹시 공부를 할 때도. 절뚝에. 절뚝에. 설레들... 이걸 뭘 하는 게. 골키퍼도. 통식으로 똑같이. 한 번 운동실범위서 보입니까? 80 students이 81계. 1, 2, 3, 4, 5, 7, 8, 9. 그만, 그만, 그만. 코 피라미. 그만합시다. 형, 그만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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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하르맘, 그만. 시러집니다. 그만합시다. 아, 이러네. 박수, 박수, 박수. 그만합시다. 박수, 박수. 조금만, 조금만. 야. 우리 무슨 점이. 아, 이거 가래 안 차는데, 난. 광고, 광고. 그 테레비에 그 배터리 서두르거든. 백만수면 하나, 백만수면 둘, 백만수면 셋. 최고, 최고. 야, 멋지고다, 멋지고. 7,80배는 해야 되죠, 게임. 우리는 10개도 못해, 10개도 못해. 앞으로 제가 볼 때 120도를 꺼진 사람이야. 120도를 꺼진 사람이야. 사회자님이야, 인명은 제천이후다. 그거는 내일도 못 남았어. 알겠습니다. 너무 건강한 멋진 모습.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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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갛게는 봄이 틀어소 노래가 큰일 났네 이거 제가 땡이 나와야 일당을 받은 말이다 전라도뿐이십니까? 어디 전라도? 전남 강진 강진 여기 사니까 난 이런 게 좋다 제주도 아니 전에 신제주에 살다가 이게 오라동에 온 지 7년 됐거든요 신제주에서 23년 근데 신제주에 살 때는 진짜 뒷집이 누가 살고 앞집이 누가 산지도 모르고 서로 장사들만 하고 살다가 오라동에 오니까 너무너무 그 뭐라고 그럴까요? 가족같이 가족같이 삼촌들 이모들 언니들 오라버니들 사람들을 너무너무 많이 알게 돼가지고 여기 오라버니 8, 9, 8, 9, 8, 9, 7, 10개 하는 거 알았습니까? 우리 기집이 삼촌 다 알아봐 다 알아봐 물어봅사 4평물 분유 회장님도 압니까? 김정희 김정희 가운데 동정님 동정님 한 모금 담배 연기 사랑을 그리며 한 잔의 샴페인에 영혼을 빼라 한 잔의 샴페인에 세월의 향이인가 다가서 온 남성으로 똥바란 여인인가 나만의 사랑 사랑의 사랑의 너희가 내려버렸어 한 잔의 없었네 흑바란 여인 흑 흑 흑 아니 할 거면 확실하고 아닐 거든가 흑 손을 해 할 거면 정확히 무끄러워 아니 여기서만 여기서만 인하긴 해 이거 맞았네 흑 바울에서 한 20년 동안 봉사했잖아 네 무슨 봉사 맨 처음엔 부녀회에서 부녀회장 청소년시 여성부회장 12년 했었고 주민자치회에서 감사 한 번 부회장 두 번 화이 방수활동을 오히려 저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요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이 오라동 올레코스 있잖아요 올레코스 예 맨 처음에 계살라면서 나 그때 막 머리 막 맺어 수다게 아니 호금이 뭐 수다 어떻게 올레코스도 만들기 네 그 나무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맨 처음에 낭에 관련 예 오라동 올레코스를 만들 고생구멍 머리가 빠지먼 만트로 그러네 보람은 있잖아 그러면 보람이 있잖아 어떨 때 보람 느끼실 수가 너무 보람이 있쥬 마시게 내가 이렇게 오라동에 이렇게 거주하면서 36년 35년 됐습니다 대단하다 예 네 근데 얘기와서 성공했고 예 무에서 유났습니다 그니까 사랑하는 우리 오라동 너무 감사하고 존경스러웠습니다 박수 한번 이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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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icki 너는 쾌미 감기를 걸려가지고 아이고 지금 얘 난 말 보는 것도 빨리 끝나시는 생각도 못 들어갔어 근데 얘가 노래 잘 냈어 하기 아픈 와중에도 걔는 아픈디 눈썹 다 길고 그 지밍에 다 굴러야 돼 이리 나와서 뺑기 칠로몽 왔어 뺑기 칠로몽 해 아파도 이제 84년 할머니 보고 노래를 부르라 하니까 80맨? 80맨 말씀 지금 아이고 정전호다 80맨 아이고 알고는 다시는 올까 아파도 너무나 아파 사랑을 부숴 사랑 박수를 해 드리겠습니다 어우, 갑자기 박수 퍼졌죠 시간에 서시면 노래곤 3절까지 들으시면 좋지만 사평마을 분유회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사평마을 김정혜입니다 아이고 막 동네 군대 박수 한 번 찌개있네요 동네 올게도 또 방송이라니까 막 신경 신경 막상 그리고 저기 뭐 소감 수다로 뭐 사행시를 또 아 준비하셨다고 좋아 또 우리 제주어 전승의 프로그램이니까 좋아요 자 속속이 인형만 썩 살자 너람 바쁘지만 암암 암만 괴물호사 어울렁 더울렁 모형 수 수 수 세월 다 다둥오멍 치킨 오라동 아니우까 삼촌들 부욱상 몬딱 소감 수다해 아까 개란 이 앞에 이신 분이 그 시인에 등단했다는게 영원히 틀리다 문학소년에 시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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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좀 습작 습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시인 시집도 만들고 아직 시집 나올 정도는 아니고 시인으로 이제 등단해 예 아 시조 공원에 또 아이고 시조도 이제 시조도이고 아침에 또 배드민턴도 친다 예 맞습니다 너무 조사했나 너무너무 왕성한 활동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하시는 모든 일 잘 되시고 또 마을분들도 많이 도와주셔서 모두 모두 행복한 마을 만드는데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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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오늘 총 9분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 저 동작의 노래 들으면서 우리 저 마을분들이 정말 자랑하는 것처럼 도심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 고향 마을의 풋풋한 인정과 따뜻한 마음이 항상 함께하는 멋진 놀아동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하고 오래오래 사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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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사랑합니다